서구 쪽이죠. 일명 붉은 수돗물. 계속해서 수돗물에 앞에 헝겊을 댔더니 붉은색으로 변해버리는. 심각하더라고요. 지금 인천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시끌시끌합니다. 피해지역에 주민 한 2천여 명이 어제 인천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어요. 네.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써 20일이 넘어갔습니다. 물에서 빨간 이물질이 나오는 거 다 보셨을 텐데요. 피부병까지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 급식도 꽤 중단이 됐습니다. 처음에는 서구에서만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영종도 강화도까지 번졌습니다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물질이 뭔지를 그다음에 정밀검사 결과가 뭔지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이게 지금 사실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이들 분유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을 때 물이라는 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 성분이 뭔지 모르고 지금 내가 씻거나 마시거나 해야 된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네. 거의 생수도 독나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지역에 좀 생수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고 이 지역에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. 생수 있으면 갖다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.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걸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. 네. 오늘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. 아무튼.